주남아 너 탈주했어? 남한으로 가실 것이요 탈주자를 잡으려 했던 거지?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르티 너 탈주할 방력 있는 종자는 아무잖아 하튼 생각 말고 받아들여 민경대대회 동무들 탈주방이 공식이나 발생하였어 남 죽이려고 다 지상당원일 것 같아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너 진짜? 호의보에서 나와서? 너 어쩌라 그러니? 세상에 그런 명을 놓소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무도 여기서는 살아서 맞이 나갈 수가 없어 물자 돌아오라 나는 갈 길 가갔습니다 돌아오라 엄마 저번에